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연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2630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연재 2020년 8월 20일 오후 1시 51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유틸렉스에 대한 기사가 나와줘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처음 가지고 오는 날입니다. 제가 이 유틸렉스를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고, 그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정된 가격에서만 머물고 있어서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유틸렉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코로나를 관련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유틸렉스가 정부 과제를 따냈다. 정부 과제인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시면, 뭐가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냐. 음, 이제 단백질 공학 기술을 이용한 혁신 신약 물질인 AC2 개량 단백질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매개체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관한 결합력을 높여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극대화한 혁신 코로나 후보물질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보물질은 직접 개량했기 때문에, 중화 황체와는 다르게 바이러스 변인체의 대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스파이크, 이 스파이크 감염 매개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단백질 결합력을 높여서 이제 치료를 중화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백신 능력과 이제 백신 능력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 백신 능력과 함께 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는 기술, 기술 수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도 있는 백신과의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틸렉스를 여러분들께 가져온 거고, 자, 지금 뭐 보시면 제가 과거에는 이 유틸렉스를 왜 어떤 게 있어서 이제 가져왔었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 자, 보시면 이 유틸렉스가 지금 예전에는 이제 프리엔디에이 미팅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면역항체 치료제, 면역관문, 면역항암제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이 항암제, 항암제로 인한 항암 섹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과 이제 HLB, 뭐 제넥신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이 항암 분야에서 굉장히 좀 T세포라는 이 증식과 생명능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암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관문 항체 치료라고 해서 면역항암제와 함께 병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암제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바라봐서 사실 유틸렉스를 오랫동안 봤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도 코로나 테마를 봤네요. 자, 이제 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래요. 코로나 테마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틸렉스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구간까지 이렇게 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듯 하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유틸렉스를 봐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나와요, 계속.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안 나오고 다시 눌리고, 다시 눌리고, 다시 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확대시켜 보면, 자,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개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지지선을 올릴 듯 한데 그 지지선을 다 깨버리는 부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꼬리를 내죠. 자, 그러니까 팔사람 팔아라 이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과거에 심풍제약이 생각이 났어요. 자, 뭐 심풍제약도 과거에 어떤 모습이 좀 있었냐면, 자, 심풍제약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이 지금 지지선을 깨버리고 내려간 이런 자리가 있었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온 자리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떠올립니다. 심풍제약도 이제 제가 이제, 언제 이 임상 결과가 나왔냐면, 자, 뭐 이런 임상을 하겠다, 치료제로 효과가 나겠다는 상황과는 여기서 나왔었고, 제가 여기부터 들어갔지만 참,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자, 그렇지만 이제 견디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권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유틸렉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고, 지금 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라서 조금 높지는 않을까 싶지만, 뭐 심풍제약도 그 당시엔 4천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도 안 돼있지만, 4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벌써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유틸렉스는 유통비율과 주식수를 합치면, 지금 천만주가 안 돼요. 한 800만주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800만주 정도에 되는 품절주가 이렇게 지금 상승과 하락을 계속 주는 와중에, 이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자, 거기에 지금 이 유틸렉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도 있는, 자, 백신과의 결합력이 이제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예전에 우리한테 유행했었던 그런 코로나와는 지금 조금 달라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 뭐 GH형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유행해서 집단감염이 된 코로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돌기부터, 이런 지금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이 유틸렉스가, 이 코로나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일퍼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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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